지윤이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는데 여기요 여기요 지윤이가 보고 있다 좀 빼고 한번 반대로 써볼래 반대로 써서 지윤이 여기서 먹어 나 울고 있을 거야 거의 안 드는 중 사태 꽉 껍질 오징어 물 구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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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액션! 우선, 이렇게 이렇게 세우고 있어요. 그만해 주세요. 수술실에서 기억나는..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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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녁 먹었냐? 이제 좀 조용해졌네. 아, 이제 좀 조용해졌네. 야, 곧 치킨 후텐데. 맥주도 시켰네? 너무 가까이 있습니다. 어색해? 자, 손 쳤다. 그럼. 내가 다시 한 번 바꿔볼게요. 아, 오늘 잡아갔나? 야, 니가 하숙집이냐? 쟤다 마음대로 잡아가오게. 또 누가 잡아갔어? 근데 내가 치킨 시켰으니까... 야, 야, 가가가가가가. 왜 쫓겨나고 그래냐? 여기다가? 많아서? 나는 아예 쫓아낼게. 아니, 야, 하숙집이냐? 왜? 저랑 할아버지가 아닌가? 좀, 자고 갔나. 뭐? 야, 여기가 수박 없으냐? 다들 자기 마음대로 자고하게 해? 또 너 자고 갔어? 근데 너네 계속 거기 안 해? 근데 너네 계속 거기 서 있을 거야? 뭐 하는 거야? 왜? 이게 뮤비가 뭐야? 아니 얘 팍 안 마시는데 진짜 힘들 때만 마시거든요. 제가 먹었네? 먹었어. 어? 곧 치킨 나오는데? 대출도 시켰나? 김지훈? 김지훈? 어딨지 김지훈? 저기서. 김지훈. 저기서. 김지훈 맞네. 집 가는 길이야? 오늘 일찍 퇴근했나 본데. 아. 아 미안. 바빠가지고 먼저 가야겠다. 잘 가. 진짜 마트 때 이미 가까워져 있는 것 같아. 지금 지나가려다 펄을 잡고선 맘만큼. 응. 잘 자고. 조금 더. 이 쯤? 어. 한 발 더 바다가. 최대한 멀어져고 싶어. 너는 멀어질 수 없나 보네. 이렇게. 아. 네. 암기쯤. 한 발 더 바다. 이거 좀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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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무슨 얘기 있어? 연수야 어 아 오늘 생일이다? 하나 둘 액션 컷 됐어요 오케이 엄마가 와서 촬영하고 싶더라 그때 본 건 맞지? 나 너희 엄마 처음 봐서 되게 미인이시잖아 근데 우리 엄마는 아쉽게 내가 복숭아 못 먹는 거야 내가 엄마 앞에서 복숭아 먹고 죽다 살아났었는데 내가 엄마 앞에서 복숭아 먹고 죽다 살아났었는데 너희 엄마는 힘들어? 엄마야